왕은 해라 하고 왕비는 곧 달이라 한다 이 봉잠은 하얀 달이 붉은 해를 품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니 내 이것을 해를 품은 달이라 이름붙였다 연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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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서지 못하겠느냐 연우야 연우야 나의 빈이다 누구 마음대로 상하로 돌려버린단 말이냐 비키거라 연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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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빈이다 연우야 이거 너라 할 말이 남았단 말이냐 연우야 하늘의 태양은 하나 태전의 용상 또한 하나 일성군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금상의 옥자를 위협하니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태양입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밤증이 어딜 가겠다는 거야 빈아주라 제가 하늘가루 맺어다 드리지요 그분이 그분이 위험해 아리아 그 자를 도대체 왜 그자가 간언이랍시고 올리는 말들이 전부 외책을 겨냥하고 있으니 대비마마의 심정이 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무리는 아니지요 무리는 아니지요 아리아 아리아 좋은 날입니다 달빛마저 벗삼는다면 무덤 가는 길도 그리 나쁘지만 쫓아라 결국 성조대왕의 이복동생인 의성군은 대비윤씨와 이조판서 윤대웅의 계략으로 죽게 되고 반면 무녀였던 아리는 검은의국의 사내들에게 쫓긴 나머지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안 되겠다 일단 가마에 태우거라 멈춰라 무슨 일이냐 어찌 이리 지체되는 것이야 도망간 대역죄인을 찾고 있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마님이 아기씨는 인연이 죽어서라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무녀 아리는 허현우의 모친이자 정경부인 신씨로 인해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조판서 윤대영에게 붙잡혀 결국 대역죄를 범한죄로 생을 방암하게 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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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비극적인 피바람이 한차례 사라지고 어느덧 과거급제자에게 사품을 수여하던 방방래가 시작된다 하물며 그곳에서 이혼과 하연우는 서로의 운명이 이끄는 대로 당연하듯 처음 만남을 이어가게 되는데 분명히 아직 권로에 계실 것이네 주상 전하께서 아시는 날엔 자네들이나 나나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어서 움직이게 어서 예 내가 주상 전하를 좀 아는데 말이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는데 생각시는 아닌 듯한데 궐엔 어찌 들어온 것이냐 그리 부르신 도라님은 어찌 궐담을 넘고 계셨던 겁니까 어허 어떻게 생각했느냐 소녀는 이번 문과의 저항급제한 오라버님의 방방려에 참관을 왔을 뿐입니다 그걸 내가 어찌 믿느냐 믿고 안 믿고는 도라님의 몫이나 거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저는 지금 군군을 불러야겠습니다 나, 나가는 문을 찾고 있었을 뿐이다 나 역시 형님이 문과의 저항급제하여 나 역시 형님이 문과의 저항급제하여 도둑으로 몰려버린 이원은 연호의 손을 잡고 도망치게 되고 반면 그날 밤 연호는 한 서신을 통해 세자자와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말할 수 없음이 통탄스럽고 생각하면 할수록 군하고 억울하고 보낸다 이르거라 용려의 나이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묘생, 유사 묘시에 태어나 유시에 죽는다? 내가 세자임을 안다면 잔소리가 더 늘어지겠구나 하긴 너와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 글이면 둥글고 글로 쓰면 각이 진군 묘시에 떠서 유시해지는 것? 일, 날일, 해일, 해! 니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나는 이 나라 조선이! 하, 태양 주상전하, 소신 무탈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세자자아 아십니까? 다시 만날 일이 없어 소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설마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만나 반갑다 허연우 궁궐래 몰래 기웃거리다 이혼을 도둑으로 오해한 연우는 세자자아의 정체를 알고 몹시 놀라게 된다 반면 훗날 보위에 올라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과의 운명을 오랫동안 슬퍼하는 왕은 세상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게 된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연무에도 변고가 있다면 아마도 사무침이라는 변고가 변질되어 그리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